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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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얘기한 김에 조금 더 말해볼게 네가 힘들 때 마다늘 습관처럼 항상 했던 말 나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그 말 사실 네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점점 더 외로워진단 말야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란 말야 이 모든 건 Oh it's true love 내 맘을 믿어줘 Yeah it's true love 이 맘을 받아줘 Take my love my love 계속 머릿자가 줘놓기 야야하네 이 마음이 너무 커 너의 외로움이 나를 더 작아지게 해 반쪽뿐인 나의 일 위로가 혼자 어디 널 안을 수 있게 Oh it's true love 내 맘을 믿어줘 Yeah it's true love 이 맘을 받아줘 Take my love my love 계속 모른 척 감춰놓기 야야하네 이 맘을 믿어줘 이 맘이 너무 커 True love 이 말을 Slim 2018년 3월 둘째 주 생방송 미식뱅계 K차트 1위 발표안을 남겨두고 있는데요. 김성규와 아이콘 과연 1위는 누가 찾아야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. 질트럼호 점수 심정성호 점수 방송호시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? 네 김성규님 축하드립니다. 소감 부탁드릴게요. 이중협 대표님ым, 지영 누나, 영준이 형, 흥석 형, 용완이 형 너무 감사드리고 또 내레정환이 형, 정훈이 형, 검종이 형, 훈철이 형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이 앨범을 기다려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INSPIRIT 친구들, 또 우리 멤버들, 또 회사 동생들 러블리즈 골드샬드 전부 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네 여러분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한 번 인사드릴까요? 네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화이팅